아산 학선 학기장이 지난 2019년 국제공인 규격 인증을 받으면서 국제 대회 유치로 인한 지역 경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됐는데요. 경기장이 단 한 면인 탓에 국제 대회는 물론 전지 훈련 장소로도 외변을 받으면서 아산시가 추가적인 국제 학기센터 건립 계획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선장 학선 학기장입니다. 가로 103.2m, 세로 63.2m로 지난 2019년 국제학기연맹 심사를 통과해 국제공인 규격 인증서를 획득했습니다. 국제 대회 유치 등으로 인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국제 대회는 물론 학기 선수단의 전지 훈련에도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기장 부족입니다. 현재 학선 학기장은 국제공인 규격의 경기장 단 한 면뿐. 국제 대회를 하려면 두 면 이상의 경기장이 필요합니다. 학기 선수단 역시 부족한 경기장 수에 전지 훈련 장소로 학기장 두 면 이상이 있는 김해나 동해 등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공인 규격의 학기장 두 면을 추가로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공인 규격의 학기장이 있지만 국제 대회와 전지 훈련 장소로 외면받고 있는 아산시. 학기 메카도시 아산이 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경기장 건립이 관건입니다. btv뉴스 김장섭입니다.